안녕하세요. 모델 은수입니다. 오늘은 유기견 베르와 함께하는 입양 캠페인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이런 좋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베르가 좋은 곳에 입양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예뻐서 데려와 키웠겠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아프고 키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동물이 버려지는 현실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베르뿐만이 아니라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 동물들이 기류에 버려진다고 하네요. 2주는 단 한 마리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힘이 되어주고 싶네요. 여러분 베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베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